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발 쓰자 좋아. 나는 지금 꼭 만나요. 맞구나 윤희성. 발푸니. 듣던 발푸니에게 니가 묶어줬던 테이니. 넌 눈이 좋아, 꽃비가 좋아? 여름만에 소아기 떼었다? 장하다. 어떻게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 어, 정말 발푸니. 그래, 나는 발푸니가 맞다. 너인 줄도 모르고. 이제야 그걸 알게 됐으니. 아니, 오직 너만.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 늘가다. 누나는 말이라도 capacit하러 갔다. ¡게르다. 음언니는 유행 것 toutes 없 إن증도 aconte기던데 SPEAK하기 chezlo. 그래서요.